안녕하십니까 성현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난 시간엔 재래복에 대한 이론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로 착장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양문화연구소 소장이시면서 성균관 전 전례위원장님이셨던 최송정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다 왔습니다 네 잘 지내다 오신 것 같습니다 모습을 뵈니까 선생님 오늘은 재래복에 대해서 한번 입는 순서라든가 어떻게 갈무리를 해야 될지 그 착장법에 대한 실습을 좀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오늘 최고의 모델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델까지 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모델을 한다면 아주 인물이 준수하고 좀 멋있는 사람이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추남이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네요 그렇게 됩니까? 네 선생님 멋있으시고요 제복을 입으시면 참 어울리세요 그래서 선생님 모델이 돼서 이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금원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이따 내 자신을 알게 될 것 같네요 전혀 모르고 지금 살아왔거든요 아니요 선생님 너무 훌륭하세요 이거 너무 과찬한 말씀이신데 모습도 그러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성현으로 가는 길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재래복에 대한 착장법으로 같이 한다고 약속드렸죠 최송정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최송정 선생님이 선비의 복식으로 여러분 앞에 서셨습니다 두루마기의 갓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출복이죠 선비의 외출복인데 여러분들이 주로 작은 행사나 큰 행사 때 아마 도포를 입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기 입으신 그 위에 도포를 한번 선생님께 입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선비 복식을 하고 오셨는데 아마 선생님은 한복을 갖춰 입으시고 오셨을 거예요 안에 근데 여러분 다 한복 입는 순서는 아시죠 앉으셔서 바지를 먼저 입으시고 앉으셔서 흰 벗은 양말을 신으시고 그 다음에 행전을 메시고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저걸이 입으시고 아마 두루마기를 입으셨을 텐데요 선생님 그렇게 입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두루마기 위에 도포를 한번 더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마기든 도포든 한번 팔을 끼고 나신 다음에는 이 어깨 부분을 한번 이렇게 잡아서 위치를 좀 잡아주신 다음에 안구름을 메실 때는 이렇게 꽉 당겨서 메시는 것이 아니라 동정의 이가 맞을 수 있는 정도로 메셔야 되고요 안구름을 메실 때는 너무 담겨서 메시면 동정의 이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당겨서 메셔야 안구름하고 같이 편안해질 수 있으세요 이렇게 안구름 메시고 자 겉에 고름을 메시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짧은 고름이 위로 얹어서 아래에서 한번 뺍니다 그러면 긴 고름을 한 번만 빼주시면 긴 고름을 여러 번 빼지 않으셔도 돼요 짧은 고름을 손에 한번 걸쳐서 긴 고름을 손바닥 안으로 넣은 다음에 자 작은 고름을 당겨주시면 고름이 아주 예쁘게 자연스럽게 메지죠 자 이 상태가 되도록 메십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꺾는 것은 절대로 아니세요 자연스럽게 선을 살려서 그대로 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겉에 고름을 메시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짧은 고름이 위로 얹어서 아래에서 한번 뺍니다 그러면 긴 고름을 한 번만 빼주시면 긴 고름을 여러 번 빼지 않으셔도 돼요 짧은 고름을 손에 한번 걸쳐서 긴 고름을 손바닥 안으로 넣은 다음에 자 작은 고름을 당겨주시면 고름이 아주 예쁘게 자연스럽게 메지죠 자 이 상태가 되도록 메십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꺾는 것은 절대로 아니세요 자연스럽게 선을 살려서 그대로 메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포를 입고 고름까지 메셨거든요 자 도포까지 입으셔서 이제는 사대를 메겠습니다 뒤에서 끈을 잡고 제가 선생님 뒤로 가서 또 이쪽에 사대를 끈으로 지금 선생님께서 직접 사대를 묶으시는 걸 보시는데요 자 선생님은 한번 묶으셔서 하시는 방법을 그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시작해 주세요 네 사대를 한번 묶으셔서 가슴에 고정을 시키시고 네 그 다음에 그 묶으신 두 끈을 몇 바퀴 돌리셨죠 돌리셔서 안으로 넣으신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을 또 안으로 넣으셔서 지금 빼시거든요 네 그러면 완전히 고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그 사대의 술띠가 도포 끝자락에 오게 매는 것이 정석인데요 조금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저 사대 끝이 도포의 위로 올라와도 무방하겠습니다 움직임이 없으신 분들은 도포 끝까지 술이 내려가게 돼 있는데 움직임이 좀 많으신 분들은 도포자락보다 조금 위로 올라와서 그 술띠가 머무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직접 사대를 묶으시는 걸 보시는데요 자 선생님은 한번 묶으셔서 하시는 방법을 그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시작해 주세요 네 사대를 한번 묶으셔서 가슴에 고정을 시키시고 네 그 다음에 그 묶으신 두 끈을 몇 바퀴 돌리셨죠 돌리셔서 안으로 넣으신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을 또 안으로 넣으셔서 지금 빼시거든요 네 그러면 완전히 고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그 사대의 술띠가 도포 끝자락에 오게 매는 것이 정석인데요 조금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저 사대 끝이 도포의 위로 올라와도 무방하겠습니다 움직임이 없으신 분들은 도포 끝까지 술이 내려가게 돼 있는데 움직임이 좀 많으신 분들은 도포자락보다 조금 위로 올라와서 그 술띠가 머무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완전히 선비의 목식을 갖추셨는데요 네 오늘 어디 갈 계획이세요? 네 선생님 댁에 찾아 뵐까 합니다 네 선생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같이 술띠를 풀고 그 다음에 갓을 벗은 다음에 이제 제복 차림으로 가는 순서가 여러분과 함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술띠를 빼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제복의 첫 단계로 여러분들이 한복을 다 갖춰 입으시고요 행정까지 다 치시고 지금 예화까지 신은 상태에서 그러면 제복의 첫 단계인 중단을 먼저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의 안고름도 이 저걸이의 동정리하고 맞춰서 너무 당겨서 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솔기에 맞춰서 고름부터 매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고름 위로 얹어서 아래에서 뺀 다음에 짧은 고름을 한번 고를 지어서 그 안으로 긴 고름을 넣은 다음에 두 고름을 가지런히 해서 잡아당기시면 고름이 예쁘게 매졌죠 중단의 안고름도 이 저걸이의 동정리하고 맞춰서 너무 당겨서 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솔기에 맞춰서 고름부터 매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고름 위로 얹어서 아래에서 뺀 다음에 짧은 고름을 한번 고를 지어서 그 안으로 긴 고름을 넣은 다음에 두 고름을 가지런히 해서 잡아당기시면 고름이 예쁘게 매졌죠 이 중단에는 상이라는 게 지금 붙어 있는데요 전 앞에 3폭이고 뒤에 4폭, 전 3폭, 후 4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름을 가지런히 해서 안에 넣고 고름을 가지런히 해서 안에 넣고 상 앞에 치마로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뒤에는 4폭, 뒤에는 4폭의 상이 붙어 있고요 지금 앞에는 3폭의 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입으셨죠 중단을 다 입으셨죠 앞에는 전 3폭, 상이 3폭짜리 상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은 상이 붙어 있는데 4폭의 상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중단 위에 흙단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을 입으시는데 중단이 소매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매를 이렇게 한번 제가 둘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해서 잡으시죠 그 다음에 흙단으로 손을 넣으시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너른 도포자락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흙단을 입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으신 다음에 양 날개를 한번 펴보시면 중단이 그대로 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여기도 안고름을 너무 당겨 매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중단의 동전기타고 여기가 맞도록 너무 당겨 매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시고 그 다음에 고름도 마찬가지 고름도 오른쪽에 짧은 고름을 위로 얹으셔서 아래에서 뺀 다음에 짧은 고름을 동그라미 고를 만드신 다음에 그 안으로 긴 고름을 넣어서 두 고름을 가지런히 해서 잡아 당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달령깃은 잘 맞춰서 되셨죠 가지런히 입히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흙단에는 방신공룡 방신공룡과 패슬이 상징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방신공룡의 중요한 의미는 하늘은 천원지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고 했죠 이 가운데 부분에 다 세상 모든 것들이 여기 응축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이제 후수를 매게 되겠는데요 이 후수는 뒤에 매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어떻게 앞으로 오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앞자랑만 이렇게 잡아서 후수의 중앙을 대신 다음에 옆에 고리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고리가 있는데요 중심 부분에서 뒤에 옆구리에 삼각형 모양의 앞으로 갈 수 있는 끈을 앞으로 갈 수 있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제가 앞쪽으로 가서 이 후수에는 대대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대대가 지금 안쪽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후수 선생님 그대로 도르셔서요 양쪽에 후수의 끈을 가지고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끈을 묶은 다음에 앞을 내리십니다 그대로 편안하시죠 후수를 다 띈 다음에는 대대를 여러분들이 묶게 되겠는데요 대대는 뒤에서 앞으로 고리에 끼도록 하겠습니다 고름 안으로 해서 앞에 고정을 시킨 다음에 대대가 이렇게 채워졌으면 다음에는 폐옥을 두르게 되죠 양옆으로 폐옥을 두르는데요 이 폐옥은 여러분들이 잘못 묶이시면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까지 잡고 이렇게 살짝만 돌아주세요 대대의 두 번째 장식에서 아래에서 위로 끈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에서 위로 끈을 갈라서 넣습니다 갈라서 넣은 다음에 교차를 해서 폐옥을 다시 둘러서 여기서 폐옥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교차를 해서 묶게 됩니다 이렇게 묶으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앞만 움직이셔도 이게 돌아가거나 뒤집혀지거나 하는 일이 절대 없으세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이 흑단의 허리에 고리 고리를 열십자로 교차해서 묶었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갈 일도 없고요 그대로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시요 흑단의 겨드랑이 밑에 고리에 아래에서 아래에서 끈을 교차해서 위로 넣어서 끈을 가운데 흑단의 고리를 교차해서 다시 폐옥을 교차해서 묶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묶으시면 절대로 돌아갈 일도 없고 움직이지 않겠죠 이 흑단의 고리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폐옥까지 다 찼거든요 그러면 제복은 지금 거의 다 착장이 된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입으신 제복은 당상관의 복식인데요 당상관하고 당하관은 어떻게 다르냐면 이 대대의 색깔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잠깐만 돌아보시겠어요 후수의 이 수도 다릅니다 이거는 당상관이고요 당하관은 여기에 새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수를 후수로 다르시면 당하관의 모습입니다 선생님 앞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폐옥도 이 청색의 폐옥을 달았을 때는 당상관이 되고요 흰색의 폐옥을 달으면 당하관의 복식이 되겠습니다 예화도 마찬가지로 예화도 당상관하고 당하관하고 잘 구분이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관을 쓰기 전에 이 망관이라는 것을 머리에 두르고 이 망관은 눈썹에서 한 1cm 정도 위로 하시면 되고요 양옆에 단추는 귀 위치에 오도록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양관인데요 선생님이 쓰실 양관은 당상관의 7양관이 되겠습니다 이 양관의 양의 수를 가지고 당상관, 당하관 구분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 머리에 금줄이 지금 7개의 금줄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7양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양관을 이렇게 쓰셨는데요 양관의 이 비녀는 지금 목장으로 돼 있고요 오른쪽에서 비녀를 왼쪽으로 지르기 때문에 목잠의 시작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양관에 내려오는 술이 귓볼 정도에 오시도록 쓰시는 게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의관을 다 갖추셨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드셔야 될 게 홀입니다 선생님 홀을 들어주시면 제복이 완성되겠습니다 이 홀은 홀을 꽂는 주머니도 이 흑단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손으로 남자분이기 때문에 왼손이 위로 가도록 잡으시면서 홀을 잡고 가슴 높이에서 45도 정도 기울여서 홀을 잡으시면 네 완전한 제복 차림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해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오늘 현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재래복에 대한 착장법을 같이 해봤는데요 1년에 한두 번씩 입으시는 거라 조금 어설프긴 하시지만 잘 보셨다가 실수 없이 여러분들이 멋진 모습을 연출해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